네, 어머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뜻까지 한 판사고를 당하셨는데 아드님과 어머님, 가족들, 교수께 협의 없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리는데요. 사고 이후에 1사단장이 아드님 또는 어머님 등에게 사과나 또는 부대 관계자를 통한 사과 이런 전화나 방문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의견 질문인데요. 1사단장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발 조치를 하고 추후에 사법적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1사장이 어떤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단장은, 사단장이란 지책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단장은 예하 사단 부대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현장 시찰을 분명히 나왔었고요. 그러면 수색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 전체적인 또 이런 복구가 아닌 그냥 복구 대민지원이 아닌 복구 작전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체적인 강물의 유속과 강바닥과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단장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단장의 과실이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제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놓은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